계란에 집으로 볶아줄게요 계란에 집을 잘라줍니다 밥을 잘 먹으면 좋겠어요 밥을 잘 먹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 좋겠어요 계란에 집을 끓여줍니다 계란에 집을 먹으면 좋겠어요 간장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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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을 빼고 겉에 베르소스 베르소스 넣어주면 완성! 바닐스팅크 바닐스팅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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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Diana 스콩 찹쌀 파 푸짐 컵 물 찹쌀 기름 찍는 소금 김치 물 싱싱 고구멍 고구멍 이중 물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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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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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u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